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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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쁘다, 아름답다 우와, 꽃이 활짝 피었네? 꽃이 예쁘다 예쁘다 나비도 있어 우와, 예쁘다 나비가 참 예쁘다 여기 풀립 좀 봐 예쁘다 음, 예쁘다 훈민이와 정음이의 미소가 예쁘다 바꿔라 한글 음, 훈민이와 정음이의 예쁜 미소가 사라졌네 어, 예쁘다가 사라졌어 우리는 예쁘다가 필요해 예쁘다를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풀미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 이 야 풀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예쁘다가 사라졌어 예쁘다, 예쁘다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예쁘다를 찾아올게 한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한글을 찾자 한글을 찾자 어? 알록달록 무지개야 기분이 좋아져 어? 한글을 찾았어 천지? 한글 예쁘다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예쁘다는 사라질 테니 어? 예, 가로다! 어? 천지의 예쁘다 공격에 예쁜 색깔이 사라졌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돼 예쁘다와 비슷한 말로 맞서자 예쁘다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뭐지? 예쁘다 대신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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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의 예쁘다 공격을 아름답다로 막아내다니 흠 바꿔라 한글! 어? 오오오오오오 안 돼! 허어어엇 헿! 헛! 엏? 한글은.. 파괴됐어 파괴됐어 쌍비읍이 없으면 예쁘다를 쓸 수 없어 이응으로 시작하는 한글 예쁘다와 뜻이 비슷한 한글 그건 바로 아름답다 우리가 아름답다를 쓸 수 있어 나마다 한글 아름답다 저장 완료! 아름답다 국민적음의 손으로 이건 아름답다 카드잖아 우리가 찾는 건 예쁘다인데 아름답다 한글 카드를 넣어도 예쁘다가 나올까? 아름답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예쁘다를 찾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어떤 뜻일까 예쁘다 고운 모양 예쁘다 아름답다 고운 모양 아름답다 예쁘다 아름답다 예쁘다 아름답다 글자는 다른데 뜻은 비슷해 예! 이제는 할아버지 차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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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요 예쁘다 한글 예쁘다 한글 예쁘다 먹어야지 냠 냠냠 냠냠 뽕 슝 아 예 오잉 한글 예쁘다가 어디로 갔을까 아하 아하 여기 이응이 있네 오호 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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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와 아름답다는 뜻이 비슷한 말이에요 순서대로 써볼께요 이응이 이응이 예를 만나 예 쌍비읍이 의를 만나 뿌 디귿 디귿 디귿이 아를 만나 다 예쁘다 다 이응이 아를 만나 아 리을이 의를 만나 르 르가 받침 미음을 만나 름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비읍을 만나 답 디귿이 아를 만나 다 아름 답 다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예 예쁘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예쁘다 잘했어요 이번엔 아 름 답 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 름 답 다 끝 끝 예쁘다 와 비슷한 말을 찾아보세요 아름답다 기쁘다 히힛 예쁘다 아름답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꽃을 보았어요 와 예쁘다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예쁘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예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아름답다로 막아냈어요 아름답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예쁘다가 나왔어요 꽃은 예뻐요 꽃은 예뻐요 꽃은 예뻐요 한글 용사 아름다운 한글 용사 아름다운 한글 용사 아름다운 한글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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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达